고흥군이 전국 최초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를 위한 고금리 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가입을 지원합니다. 고흥군은 최근 고흥 새마을금고와 업무협약을 맺고 만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 만기 매달 70만 원 이내로 만기 시에 7%의 이자를 적용하는 고금리 적금 상품을 출시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고흥군은 각 읍면을 통해 올해 첫 대상자 396명에게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현재 군민 의견을 수렴해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